또 저기까지 간다. 어머, 어떡해. 거기까지 갔어? 거기까지 갔다니요. 찍고 돌아온 거예요? 큰일 날 뻔했는데 엄마가 늦게 왔으면, 어? 구를 보셨네, 여기서 해야 되지. 왜, 저거 보고 있는 사람.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. 안 보이지? 뽀로로를 좋아해서. 뽀로로 진짜 좋아해. 친구들, 친구들 뽀로로. 엄마, 이제 바쁘구나 아침에. 혼자 하네. 손 씻는 거예요? 그냥 손 대고 있는 거죠? 아, 그게 끝이에요? 엄마가 알지. 진짜 박미선 씨가 정확히 알고 계시네. 아이, 그럼요. 다 하신 애. 다 키웠는데. 세수해야지, 세수. 손 다 닦았어? 세수만 하자, 이제. 그럼 못 해. 아이고, 귀여워라. 너무 예뻤죠, 저 때? 너무 예뻐.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? 응? 귀여워. 근데 둘째가 너무 예쁜 게 그냥 한나도 안 그랬거든요?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깨도 안 울고. 그러니까 순화되니까. 너무 웃고 있고. 아빠가 순화인지 모르더라고요. 너무 예뻐요, 저는. 징징대는 게 없잖아요, 애기가. 네. 신나야, 뭐 해? 신나야, 우리 시간이 없어. 아니, 애가 머리숱이 되게 많은가 봐요. 저 닮아서 숱이 많아가지고. 시간이 없어요. 잘 보고 내려야지. 내가 배죽 줄게, 배. 이거 먹고 있어. 이거 먹어야 기침 많아져? 애를 배즙을? 감기 때문에. 맥주 컵에다 따라서요. 컵에다 따라서도. 네. 빨대로 먹기 싫은 거예요. 여기다 따라줄게. 아기 둘이 어린 것 치면 집이 되게 조용하네요. 네, 말 잘 들어요. 난 여기 편인 것 같아요. 이거 먹어요. 네, 이거 먹자. 벌써 애기 보세요, 저렇게. 이거 먹고 있어. 가만히 있잖아요. 애가 가만히 있잖아. 야. 나야, 잘 잤어? 엄마는 잘 못 잤어. 왜? 왜 이거 안 먹어요? 엄마 왜 못 잤냐고? 잠이 잘 안 오더라고. 한나도 콧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. 한나도 조용한데요? 다른 애들에 비하면 저희 아이들이 조금 조용하고 순한 편이에요. 너무 조용해. 조용하네. 이거 약 먹고 사과 먹자. 약은 맛이 없으니까 그치? 약 잘 먹어요? 잘 먹습니다. 아. 꿀꺽? 꿀꺽? 맛이 없어. 꿀꺽. 다 먹었다. 마지막. 야, 잘 먹인다. 어. 이거 약 잘 먹는 것 같은데. 원래 강제로 먹였어요. 그런데 자기가 그게 너무 싫었나 봐요. 그래서. 차라리 그냥. 느낀 것 같아요. 내가 어차피 먹어야 되면. 내 스스로 먹겠다. 내 약을 먹고 만다. 이런 얘기잖아요. 왜 여길 잡고 먹이거든. 꼼짝 못하게 해서. 먹으면 하자. 엑소가. 바 Saski. 가깝게 더 주면 꼭 저런 사단이 생기지. 배지밥 하나 남았는데 저는 아까워서. 배지 좀. 배지 없어. 방금 쏟았잖아. 배지 그렇게 좋아하는 라인 처음 봤어요. 달잖아. 배지밥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. 오늘 달에 하나밖에 없니 다. 응?